이너포탈 그걸 조사하면 물자가 어디로 운반됐는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데이비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거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치를 공유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잠시 쉬고 있도록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는 나의 판단착오로 너희를 어렵게 했다 미안하다, 정말로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야 다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이제 그만둬 줬으면 하는군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해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보다 네가 더 어른이 된 것 같군 알겠다, 약속하지 상황이 진전되면 말해 주겠다 이만 가서 쉬도록 해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잠시 쉬고 있도록 그리고 지금 베로니카가 네가 생포한 카밀라의 상태를 확인 중이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도 잠시 후에 찾아가겠다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듣건 가짜 아멘 아 뭘 찾기 좋아